테스팅, 테스팅 I'm just suggesting You and I might not be the best thing Exit, exit Somehow, I guessed it right 뭐야 이거? 병 걸린 거 아니에요? 벌레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이거? 역병이 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벌레야! 야, 벌레가 장난이 아니네 믿을 때 example 지금 시작할 때 좋은 땅에서 좋은 채소가 나는 거야 좋은 땅에서 좋은 채소가 나는 거야 제가 생각해라 오메 띵링 위기잉과 띵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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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역병이 돌았다. 역병이 돌았어. 역병이 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누가 비위탄으로 쐈니.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아이고. 여기서 망한 것 같아. 보라고. 아니 관대고 난 사람 있잖아요. 야. 야 종신형 꺼. 얘들 여기 다 없애줄게. 야 여기에 시작점 아냐? 야 여기가 시작점 아냐? 야 이거 뭐야? 군 밀리터리로 가는 거 아니야 밀리터리? 밀리터리야 돼 이거? 야 종신형 꺼는 다. 근데 왜 이렇게 색이 이렇게 되냐. 이게 벌레가 아니야. 야 난리 났다 이거. 야 형 형. 기관총 들고 와가지고 비비탄총 들고 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썬 거 같잖아. 지금 울어도 시원치 않을 뻔해 지금. 헛웃음이 나와서 그래 지금. 그렇긴 하다. 이쪽은 열매 열리. 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야 저 열무 왜. 저 열무 약 쪘니? 야 또 죽었어. 야 또 죽었어. 야 또 죽었어. 와 놈만 되게 잘 잘한다. 너무 잘한다. 좋아 시금치 좋아. 좋아. 현석이 형 방지 밭이 제일 잘 잘하거든. 허브는 원래 벌레 손 안 먹는데. 현석이 형은 벌레는 하나도 안 먹었지? 벌레 손 안 먹는데. 허브가 원래 자기가 가진 향 때문에 부어한대. 진드기만 좀 위험한데. 달달한 거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아 여기를 보라고. 어? 왜? 저거 보고 저거 다 지금. 애들이 다 관통됐어. 이게 벌레래. 애들이 통통이 잘 되겠는데? 야 근데. 네가 일로 와봐. 네가 벌레 다 먹었어. 얘 얘 안 보여? 얘네 다 지금 굴러다니잖아 벌레들. 파란 거. 어머 어머 어머. 벌레네. 어 녹색 얘네 다 벌레야. 이거 벌레 똥이죠 얘가. 야 얘 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얘네 왜 나오는 거야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이거 배추 벌레 아니에요? 아니 얘 상추인데 배추 벌레 생기는 거야? 상추 벌레. 상추 벌레인가? 하나 더. 봐봐. 지금 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진짜 큰 일이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너무 무섭게 큰 것들이 있어. 벌레네. 야 그럼 상추에서 나왔네 벌레가. 에이 짜. 야 얘가 얘 조그만 애가 혼자 어떻게 돌아다니냐. 황제 기어다닌 거지. 나한테 그래. 근데 이렇게 어떤 게 어디서 와서 생기는 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누가 끓인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 모종 심을 때 모종에 딸려온 거 아니에요. 그 흙에. 얘네한테 많이 꼬이는 벌레들이. 모종에도 조그맣게 있긴 하더라고 진짜로. 쿠имся. 한번. 샀어. 테이팅. 오 replacement.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흙이 약간 살아있는 횡령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식물하고 이거만 산행이 아니구나. 그냥 사다가 농약 뿌릴까? 무당벌레가 걔네 벌레 먹는 거 아이가? 아닌가? 아니 뭐 새들이 많으면 새들이 막 먹고 그러는데 새들이 네 딸기 형이니까 판매하거나 대단위로 키우는 데는 약을 치겠죠 또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여러 가지 약들을 치는데 도시농구잖아요 도시농구의 규칙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비닐 사용하지 않기, 농약, 화학비료 안 쓰기 우린 그걸 다 지금 지켰더니 벌레가 우리가 매일 왔거든요 당번을 정해서 매일 나와서 물 주고 관리하고 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 비는 날이 있었는데 그 후에 오니까 너무 깨끗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거야 한 이틀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농구들의 기본적으로 오는 병충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약을 안 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쳐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그치 취미가 아닌 이상 아아 여쭤봐요 네 어머니 윤서방인데요 저희 지금 저 밭에 나왔는데 벌레들이 엄청 먹었어요 저희 뭐 상추랑 이런 게 근데 어머니 우리 애들은 벌레 하나도 안 먹었던데 그렇지 왜그냐면 내가 심어보니까 상추를 여러 가지 심어보니까 벌레가 많이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손으로 우린 얼마 안 들게 손으로 다 잡아줘서 그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다 잡으신 거예요? 그렇지 언제 그걸 다 잡으세요? 아 지금 잡아버리니까 일이 다 일이 완전히 일인데요? 아이고 그렇지 장비도 아침마다 먹고 다 마일마다 그 뒤에서 아침 낮이고 저녁으로 그릇지마 아 어머니 계속 벌레 저를 왜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서 뭐 하시나 했더니 다 벌레 잡는 거예요 벌레 잡는 거지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 네 야 이걸 다 결국 어머니도 손으로 다 잡으셨대 아 진짜로? 어 손으로 다 아 다 그렇게 하는구나 왜냐면 농약 치면 다 애들 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상추 많이 자랐어요? 응 상추 아니야? 상추 상추야 상추 어우 매워 저렇게 벌레 끼고 다니는가 봐 근데 상추에도 벌레지가 끼는 건 처음 봐요 그래 겨우도 끼는데 어우 처음 벌레가 그냥 아니 상추에도 벌레지 있다는 건 우린 처음 봐 난 그러면 저런 거는 우린 아무것도 안 해고 먹는데 이런 데는 상추 뭐 치커리 같은 거 그런 거는 벌레지가 전혀 안 끼거든 깻잎이나 뭐 배추 그런 거는 벌레지가 생겨도 상추에 벌레지 기능은 처음 봐요 이렇게 잡아줘요 여기 어짜서 근데 저렇게 많이가 잡아서 당일 수가 없겠는데 식구가 많으면 가스 알기 전에는 형이 안 돼 음 으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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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게 잡기 펴야 될까? 내가 눈이 안 좋은데도 다 보여요. 여기 농민들한테는 정말 나쁜 놈들이 진짜 포식자들이라 포식자들. 이거 어떻게 잡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블로그를 검색해봤어. 근데 미리 예방하는 것들은 있는데 생기면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어머 어머 얘 지금 꼬치 잡는다. 그래 맞아 거미처럼 애들이 막 줄에 매다. 어! 거미처럼 애들이 막 줄에 매다. 거미처럼 애들이 막 줄에 매다. 어! 야! 말만 해도 잡아요. 어? 이게 너무 감정 섞어서 하지마. 아직 벌레 잡는 소리야? 이렇게 살색해도 되는 거야? 제가 모르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얘네 너무 미워. 깨끗한 거 하나 찾기 이렇게 힘들어. 내가 다큐멘터리 봤다니까. 으악! 어휴... 아니 죄송해요. 벌레 모으는 재미있는데? 나 원래 벌레 무서워하거든. 나 엄청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해. 나 벌레를... 나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아? 내 방에 사마귀가 들어간 거야. 날라온 거야. 3일 안 들어갔잖아. 진짜로. 사마귀? 사마귀가 들어왔어. 3일 동안 내가 방 안 들어갔어. 거시졌어. 그 정도로. fighting. singles to peoples. 화치. 내가 말하려고. 어어. 푸 세계의 얌. 우와. 난 벌써 conditioningraph. 아 벌레 아니에요. 잡촉. 잡촉 줄기네. 아 벌레가 어딨어 있는 거야. 어이구야. 이거 또 있다. 엄청 커. 어. 이거 뭐야. 야 조용히 해. 야 니가 죽어. 왜 안 받아오르는 줄 알았어. 어 이따. 쒸, 쒸, 쒸. 으이. 급격인데, 급격, 진짜. 현재 시간 9시 5분. 우당골리, 얘 좀 잡아먹어라. 우당골리야, 얘 좀 잡아먹어봐. 하와이보다 더 덥네 이거 비트 갔다 장난칠 수 있어요 아 필요한 것처럼 성화 네 성화 야 나 그거 좀 줘 비통받어. 비통받어 으 으 으 으 이. 소동의 학교 빨리 정치야 정치야 나 좀 크게 뵀어요 아 왜 그래 뭐 없는데? 어? 왜 그래? 야, 여기 와. 빨리 가. 야, 여기 와. 야, 여기 와. 빨리 가. 저기로 가야지. 여기, 여기. 아니, 저기요. 아니, 형님, 어떻게 많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이파리 가지고. 형님, 어떻게 많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속았어? 피트. 그럴 사안 아니냐고. 피트, 피트. 몇 살이야, 몇 살? 내가 속아주니까. 형님, 잘 놔. 그만 끌어, 그냥. 좋았어? 당연히 속지, 형. 창욱아. 네, 형님. 아, 뭐야. 가운데 너무 또 짧아. 덥잖아요. 물어봤더니 그늘막을 터주려고.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형 이거 나 또 써도 돼요? 조금? 어? 기운이 없네 예예예예예예 망치 없어요? 근데 이거 언제 잡고 있냐? 아 진짜 많네? 이 정도로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 벌써 몇 마리야? 얘는 집단 서식지인데 여기 와 벌레 장난 아님 이걸 다 어떻게 잡고 벌레 밭이야 벌레 밭 봐봐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좀 여기 봐 그러니까 이게 식물 속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지금 벌레야 이 씨 먹고 있는데 이 씨 얘 먹고 있어서 와 이리 와 네 아 야이구 도망가봐 야이구 allied 이씨 와 이리로 와 이 먹고 있었어 내꺼를 다 новые 거 와 이리로 와 daughter hosted 벌레가 와, 여기 숨어있었어? 와, 이렇게 잘하네 어? 근데 우리 농약 치매만에 뭐 했는데 안 치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하냐? 저 또 알란다, 알란다, 쟤 왔다 왔다 쟤네? 아니 쟤네들은 이제 난 거야, 쟤 엉덩이에 쟤 내밀어 어, 알람이 좀 며칠 있다가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형님 아, 쟤 근데 안 놓는 거야? 쟤 한 마리가 혼자서 되게 많이 놀걸요? 이 밭 하나 다 어, 알람이 좀 며칠 있다가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형님 어? 놓쳤지, 지금? 나비를 모기 잡듯이 아, 이상하네 눈발의 차이로 uh, tortured 형 왜 그래? 나비. 애를 자꾸 까니깐. 누굴까? 애를 까잖아. 애들 깠 쟤가? 애벌레 걔가 다 난 거야. 아 진짜? 그래. 형 밥 안 먹어요 우리? 그래. 네가 왜 그 말 안 하나 했다. 야창우 나 이거는 깨끗한 거. 내가 제일 좋아해. 아니 어떤지 볼게요. 경창. 어? 나 믿어요? 너 믿지. 나 믿냐고? 아니. 나 이거 뭐 주려고 하잖아. 응. 왜 그래? 꼬다리까지 먹어요 고춘데. 진짜 먹어요? 해봐. 꼬다리도 먹어요. 근데 이게 뭐야? 아니 먹고 얘기해. 꼬다리도 먹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맛있죠? 그쵸? 진짜 맛있다. 그쵸? 내가 성강이 줘야 돼. 그래. 근데 뭐지? 고추장이랑 그냥 깨장만 한 건가? 비밀이에요 그런 거. 맛깡팩. 비밀 맛있잖아. 고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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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먹어봐. 내 개발한 거. 꼬다리도 먹어. 아. 진짜로 먹어봐. 꼬다리도 먹어야 돼. 먹는 거야? 먹어. 꼬다리도? 어. 꼬다리도 먹어. 억센 데 먹어도 돼. 나 다 먹었어. 응. 꼬다리 먹어 먹어. 부드러워. 맛있지? 니가 키운 거야. 꼬다리. 먹어 먹어 먹어. 맛있지? 브로콜리 뭐 한번 넣어볼까요? 뭐야? 고추 고추 고추. 맛있어. 됐지. 왜요? 이게 벌레 먹은 애들 가지고 비트 가지고 장아찌만 된다니까. 왜요? 너무 편했지. 너와의 모든 시간들이. 일단 비트반 정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나 그럼 못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puta 끝나면 제가 뭐든 일해냈고 음λο판을 던진 거 펜을 잡을 때 마른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 진짜? 저도 할까요? 너 이따 마시나 봐 오늘 요리 이름 좀 알려주시죠 쌈? 어디까지 먹어봤니?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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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조건 해줄게 나 지금 담가놓은 거 이거 이제 씻어야 돼 근데 김신이 형은 룸에 김밥용 밥을 만들어야 돼 김밥용 밥을 만들어야 돼 어떤 쌈밥 도시락 있잖아요 약간 간이 된 대기 놓고 먹어야 되나? 살리잖아 내 눈이라면 내 거는 어떤 거? 쌈이라면 이제 뭐랄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많은 쌈 종류가 나오겠죠 두 번째 요거 이제 참치 많이들 하시는 거 참치와 양파 그리고 마요네즈 청양고추 후추 약간 설탕 약간 뭐 이건데 널 보자마자 확실해져 니가 오자마자 확실해져 니가 오자마자 확실해져 네 맘 또 향이 더 나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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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른 달에 른 비켜나세요 난 다 whats ин화해라 너를 부담고 너 가리 보라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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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보여 버논어 나를 좋아해 달에 따라 너와 함께 근데 이걸 말아서 익히는 거야? 어, 말아서 익혀야 돼. 익히면... 그러면 이게 잘 묻혀있지 않으면 헝클어질 텐데? 익히면 이 베이컨이 원래 쫀쫀한 이게 없어진단 말이야. 딱 이렇게 빳빳해지잖아. 절대 안 말리는 거지. 왜 화를 내? 나한테 안 이랬잖아. 아, 저들한테... 예민해졌네. 미안합니다. 잠깐 미안해. 야,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이걸 말아서 익히는 거야? 이거 따실 때 손뼈에다가 한번 치셔야 돼요. 우와, 멋있다. 우와, 맛있어 보인다. 오셨다. Bend the 이놈의 노래 우와 죽인다 죽여 이제 비 셰프의 음식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일반인 이 쌈을 저 밥에다 싸서 이 장들 있잖아요 이거는 낙지젓 이거는 이제 참치 그다음에 명랭마요 싸서 드시고 쌈장도 있어요 쌈장 드실 분은 그냥 쌈장 갖다 드시면 돼요 성가와 쌈 아 여보 여보 뭐죠? 대처도 맛있다 응 대처도 맛있다 명란과 베이컨 명란마요 일단 명란마요 일단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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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너무 많이 했나?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고 아니죠? 댓글 보고 댓글 보고 주시는 얘기죠 두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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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먹어야 돼 물 좀 맵히려고 야 나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짠장 맞아 맛있어 그쵸? 맛있어 맛있어 형 이거 하나 드셔볼래요? 빨리 따먹어 먹어야지 딴거 요거 요거 이거 좀 쌓아주세요 음 맛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좀 맛있어 샤프님은 어때? 이 요리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가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일단 상상 가능한 건데 어 이 조합이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여기 알 같이 먹는 건가 여기? 응 어 명란 아래 명란 응 내가? 응 명란이 아래 응 мож 명란이? 아주 앓을 넣었냐 . 워키호키 Money 워킿尼 너무 과했어? 응 너무 과했냐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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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알미알마 근데 이게 이렇게 맛없게 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개그를. 왜요? 맛없다고요? 어 개그가 맛이 없어 지금. 그럼 형님이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이 제일 좋은 도시. 호놀룻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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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잘하게 될 것 같아요. 딱지 말고 씻는 거. 아 진짜 하지 마. 아 더워, 털 다 익었네. 아 녹쯤이나 좀 해봐 시원하게 먹게. 형 나와. 응 이제 오늘 잘했기 때문에 이걸 좀 수확을 해줘야 되는데 수확 안 하고 놔두면 얘네들도 이제 잘하는 목적이 없으니까 빨리 따서 오늘 뭐 점심에 형들을 위해 내가 녹재별 만들어줄까 생각 중입니다 고생상추 우리 메인이 아 괜찮은데? 진짜 맛있어 응 자 한잔 오늘 뭐 나온디 하나만 심하게 할까? 하나만 심하게 할까? 깻잎이랑 넣지 말라고 넣지 말라고 깻잎 넣지 말라고 깻잎 넣지 말라고 했는데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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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사과처럼 안 나오니까 다 넣자 이것만 다시 받아볼까? 아 너무했나? 깻잎 아까 애벌레 우리 하는거 어디있지? 깻잎 형 그렇게 싫어? 그냥 안됐으면 좋겠어 아 야 근데 잘해 갑자기? 어 되게 존경하는 형 근데 한번 맛보면 안되나? 그래도? 아니 생각보다 맛있을수도 있을거같은거 아니 생각보다 맛있을수도 있을거같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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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써 형 너무 써 형 너무 써 아 진짜 건강에 좋은거야 진짜 지금 나도 어떤건지 까먹을 거 아니야 야 맞아 맞아 맛있게돼 그냥 먹으면은 색깔 이렇게 안 느끼지? 아니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하나는 향 강한 노꼴라랑 깻잎도 넣었어요 깻잎? 그게 이제 나쁜건 아니잖아 모면은 좋은거잖아 모면은 진짜 좋은거 먹기가 힘든거지 네 먹기가 좀 힘든거에요 이게 뭘로 하실까요? 만두를 하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우리가 다섯이잖아요 우리가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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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면 네개가 펴지면 저는 빠지는거에요 시작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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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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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가는데 넘어가는거야 알았어 시작 시작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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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 알겠는데 5총이라고 빨리 이겨야 돼 이거 100% 이겨야지 자 나야 나야 되지 빨리 이겨야 돼 이거 100% 이겨야지 나야야 야야지 꼬데기 상추하고 있어 형 말고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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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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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둘 할아용 형 먹지 말고 내 손 밖에 없어 내 손 밖에 없어 내 손 밖에 없어 내 손 밖에 없어 5, 6, 6, 8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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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투! 유지요? 어 그냥 가위바위보해요 저희들 그래? 어 그냥 가위바위보해요 둘이 했을 때 상추가 가장 재밌어 아 그래? 해봐봐 정말 재밌어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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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들 왜 쳐야 아니 저희들 왜 쳐야 나 이거한테 나 이거한테 나 이거한테 나 이거한테 아니야 아니 근데 점 찍고만 세파래 그거 다 자 너가 그렇게 채소를 사랑하더니 자 우리가 전수학을 위하여 음 음 음 음 음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데 정지야 맛있어? 정지야 맛있어? 정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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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쌓인 것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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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맛있어 야 이 씨 맛있어 야 이 씨 야 이 씨 하하하하 야 이 씨 하하하하 쓰진 않는데 되게 불편한 맛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먹어보면 안돼 플라스틱 맛났어 플라스틱 맛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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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층이 생겨. 아니 거품이 없더라고. 거품이 아니라 층이 생겨, 밑에. 쓰진 않는데 불편한 맛이잖아. 하나만 따로 할까? 하나만 따로 할까? 형님 어때? 맛있어? 진짜 사람이 바보 같다. 내가 먹을 생각을 안 했을까? 오후에 우리가 텃밭 이거 막 벌레 생기고 죽었잖아요. 근데 텃밭을 똑같이 하는 곳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옥상에. 서울대학교 옥상에. 서울대학교 옥상에. 아 교양 있다. 제가 이제 뭐 제 자랑이라면 제 공익요원을 서울대학교에서. 아 진짜? 근무처가 또 서울대학교. 서울대 출신이야? 서울대학교 무슨 과. 어쩐지. 거기서 한 2년, 28개월 동안. 학생과에서. 서울대학교에도 공익이 있어? 그 안에? 예예예.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안에 맛집도 되게 많고. 그 외 안에 이제 옥상에 텃밭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벌레 먹고 했잖아요. 가서 직접 좀 물어보고. 약간 다른 텃밭 구경하면서. 네네. 그분들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전술을 좀 받아야겠다. 오늘도 한번 물어보고. 서울대는 진짜 잘할 거 아니야? 뭐 벌레 잡고 이런 거는. 이거 빨리 가서 또 합시다. 우리 벌레 다 먹으니까. 되게 잘한다. 어. 야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근데 거의 여기는. 정말 땅! 진짜 지금. 개미 지나다니는 게 너무 좋아. 개미가 입 같은데도 올라타고. 혹시 걔네 먹는 거 아닌가? 쇼. 맛있는 요리. 하이. 늦은 밤잠. 모든은 널 위해. 자장가 한복 연습해. 자장가 한복 연습해. 많이 하셨네요 오늘. 많이 하셨네요 오늘. 오늘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옥상에 있는 이 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민분들이나. 학교에서. 영구원들. 학생들. 주민이라면. 관악구. 그냥 그냥 내주시고. 그냥 내주시고. 아니요 그냥 내주고. 등록을 하셔야 되는. 그쪽은 그냥 내주고. 그렇죠. 관리하는 데 있으니까. 네. 이쪽은 그냥 내주고. 아 여기는 공동받침. 네 공동받침.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저희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죠. 그리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아 저희가 한 칸마다. 개인이 신청하면 분양비를 한다. 분양하고. 네 분양비를 내고. 그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농사 어떻게 짓는지 알려드리고. 배우는지 하는 거구나. 그렇죠. 배워야지 하거든요. 그럼 도시 농부. 그러니까 스승. 그러니까 선배. 선배죠 선배. 네. 요다 같은 분이세요. 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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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분이요. 이게 닮으면 상처가 되거든요. 저도 상처 안 받으셨죠. 네. CG 해주실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희 인터넷 조건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저희 텃밭도 보셨죠? 텃밭도 봤어요. 지금 일단은 저희 벌레를 엄청 먹었어요. 벌레요? 그런 걸 미리 안 해놔 가지고. 벌레는 근데 해놓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잡아주는 것 같아요.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얘네들을 좀 튼튼하게 키우면 사실 벌레가 좀 덜 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작물들 종류가 저희도 꽤 많은 작물들을 키운다고 했는데 여기는 더 막. 각자가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도 싫고. 어떤 건 제 언제냐고 이게? 예예 야 오이가 야! 야. 야! 야 그건 누가. 뭐야? 잘한 거야. 네. 오이도 얘가 지금 이미 조금. 개박 세권이다. 높지 않은 재도 그렇게 잘 하네요. 예. 예. 정치야 저기 파. 파 좀 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파 아닌데. 파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대파 난 아니야 나? 내가 본 거 아니야 딸기요? 딸기 지금 하면 열매는 안 달릴 거예요 진작 심긴 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딸기가 그 열에 못 견뎌 하더라고요 어딨지? 여기도 하나 그런 애가 있어요 뜨거워서 이렇게 거의 사망 직전에 있는 애가 있어요 적은가 보다 네 돌아가신다 아 여기 꽃도 안 편네요 저희 입이랑 비슷해요 그쵸 여기서 이게 얘가 심었는데 열매는 조그맣게 열렸어요 요만하게 열렸죠 그나마 그건 다행이에요 안 커져요 이제 그게 다예요 아 그래요? 근데 내년이 또 있으니까 아니 저희가 올해 조금 전에 올해 조금 전에 하는 건데 지금 흙이 너무 달라 더 촉촉해 완전히 달라 그럼 올해 처음 한 거 그러니까 흙이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몇 년? 지금 3년째예요 아 그렇구나 원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좀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면 이엠이라고 하는 네 활성액을 만들어서 이엠을 주면 얘가 영양제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튼튼하게 자라요 튼튼하게 자라는 거는 사실 벌레를 좀 덜 먹게 하거든요 빈 물병에다가 한 70%만 쌀뜨물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엠을 소주 잔 있죠 소주 잔으로 한 잔 굵은 소금 한 숟가락 네 그리고 설탕 설탕 뿌려주면 돼요 얼마나 넉넉하게 타면 돼요 이렇게 보통 조루에다가 주나요? 조루에다가 주나요? 조루 있어요? 조루라니요? 조루 뭐지 주나요? 저를 보고 왜 조루 조루 아니요? 아니 조루는 뭔지 몰라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물 주는 애 있잖아요 조리개? 안 그걸 조루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컵 이렇게 하나 담고 한 컵 정도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 없네 이렇게 그렇게 그래요 역시 한 컵만 딱 주면 돼요 아니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그걸로 비료를 만들어서 거름을 만들어서 위에다 덮어주거나 이렇게 거름을 주는 건데요 음식을 따다가 벌레를 많이 먹고 흉해진 거를 제가 좀 따로 모아놨거든요 비료로 쓰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여기다 좀 지렁이를 놔주는 것도 있어요 지렁이요? 네 지렁이가 똥을 놓으면 이게 거름이 돼요 그걸 분변토라고 하거든요 네 하와이 덥지? 이렇게는 안 더워요 그늘 가면 좀 시원한데 시원하지 네 진짜 엄청 탔죠 진짜 탔다 나도 좀 탐 편인데 하와이 도시농구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와이 도시농구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와이 도시농구 한번 가야 되는데 원래 농업 연수 보내주고 하는데 우리도 가야 되는데 하여튼 누가? 하여튼 누가 하고 하여튼 원성이 비디 이재 선생님 집 나한테 가봤거든 너 개인적으로 알아? 저는 저기 뭐지 따님이랑 아 따님도 셰프잖아 준영 씨 아 거기서 저녁 먹을 때는 어디 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먹버릇인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나아가서 다시 나아가서 유형 아이고 오래간만이세요 어서오세요 처음 뵙겠어요 정참옥 셰프 소문난 유명한 네 비스트로도 맛있다고 아 별룹니다. 저희가 농사 짓거든요. 우리 왜 다른 분들은 얼마나 텃밭을 잘 꾸미고 사시는지. 일단 다 싱싱하네요. 그냥 이런 이렇게 이렇게 텃밭이랄 것도 없고요. 그냥 마당을 엎었어요. 엎어서 저희 먹을 만큼만 이렇게 키워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햇볕하고 땅하고 물하고 이렇게 셋이 저랑 이렇게 넷이 큽니다. 로메인에 뭐 탑. 저거 꽃 저게 뭐예요? 아 저거 비타민이에요. 이제 씨 받아야 돼서. 비타민이 저렇게 되는 거야? 네 꽃대가 올라오는 거죠. 엽병이 돌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문제가 벌레가 엄청 먹었어요. 저희 거 보세요. 벌레 먹은 것도 덜어있지만 벌레 먹는 그 채소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겨자잎 같은 마스타드 같은 건 굉장히 약하고요. 우리는 융단폭격을 당해가지고 빵국은 구멍이 송송송송송. 팔이 꽂아줬나. 민트잎이 좀 있으면 민트가 또 이렇게 모기를 못 오게 해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심어놓으면 그게 또 살충작용을 하죠. 어머 이거 당근 올라온 거 보세요 이거. 이거 당근 올라온 거 보세요. 이거 당근 보세요. 요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컸어요. 여기도 있어요. 고추 가지. 네. 아 좋다 볼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요긴 고추는 이제 달리기 시작했고 요거는 해바라기가 좋아요. 그럼 깻잎이 주라기 공원처럼 폈어요. 그렇죠 저 이파리. 깻잎 저렇게 커도 먹을 수 있네요. 그럼요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저희는 억세는데 선생님. 그래요? 한번 따 보실래요 가셔서.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깻잎 따 봐 큰 거 한번 따 봐. 따 보세요. 이렇게 억세지 않아요. 오 얘네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아 진짜? 요 앵두 달린 거 좀 보세요. 이게 토종 우리나라 앵두예요. 땀 따 잡세요 네. 앵두. 네 우물은 여기 없지만 우물과 앵두나무는 정말 이제 여름인 거죠. 익었죠? 네. 익었어요. 빨간 앵두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 저희 때 영화 그런 영화 있었는데. 이제 앵두 편 만들기도 하고. 아 앵두. 앵두도 식도래로 쓰시는구나. 아 그럼요. 옛날 어른들은 더위 익히는 데 최고였고요. 이게 혈액을 맑게 한다고 해서. 앵두가 빨간 앵 처음 봤어요 저. 맛있지. 앵두 같은 입술. 그러니까. 물은 거의 매일 주세요. 날씨에 따라서 해요. 요즘 같으면 하루 두 번 줘야 돼요. 하루 두 번. 네. 이제 물 줄 때 물에다가 쌀뜨물 좀 섞어서 주시면 돼요. 쌀뜨물. 쌀뜨물. 쌀뜨물 좀 구하러 가고. 쌀뜨물 구할 거 뭐 있어요. 집에서 쌀 밥 할 때 쌀 씻으면 그게 쌀뜨물이고. 열심히 쌀 씻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거주 안 돼요. 토마토는. 토마토 저는 안 심었어요. 사먹는 게 싸더라고요. 토마토는. 그래서 저는 안 심었어요. 사먹는 게 딴다. 아 해명하시네. 저 넝쿨 보이세요? 저기 저 넝쿨. 저 넝쿨 위에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여기 여기.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저 넝쿨이 지금 더덕이 하고 인삼넝쿨이에요. 여기 그늘진 데다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넝쿨 보고 더덕이 있는 걸 알아요. 저희 집 음식물 찌꺼기 저희 집 이제 요리하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 테비 썩히는 통이 있어요. 저는 뭐 EM 같은 것도 썩지 않고. 그대로 저기다 그냥 넣어놔요. 저희 집에 들어오면 똘래 나죠? 아 그 냄새. 네 외양간 냄새 나잖아요 외양간 냄새 저 냄새. 그걸 불러주세요. 지금부터 한 거는 가을이 지금 이거 하고 나면 8월에 이제 한번 엎어서 김장 배추 심죠. 그럴 때 땅에다 섞어서 한 달 정도 땅을 쉬게 해요. 김장 배추. 저희 작년에 이 밭에서 270폭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270폭이 나왔어요. 이 밭에서.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구덩이 생기고 이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꼬르륵 내놔잖아요 잔디를 잔디 깎아서 여기다 덮어놓고. 흙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 그게 퇴비가 안 심은 것에다 뿌려주는 건가요? 그냥 밭에다가? 땅에다가 이제 한번 쉴 때 땅을 같이 섞어서 같이 엎어 두는 거예요. 퇴비 생각은 못 했구나. 땅의 질을 우리가 높여줘야 되는데 물만 주니까. 이제 일로 게스 나오라고. 퇴비. 게스가. 아유 본격적이네요. 이렇게 나오라고. 진짜 잘 하신다. 할 일이 많다 지금. 지금 일단 우리 스케줄 빼셔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재미들이시면. 그러니까 네. 건물 옥상 이렇게 다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놔둬버리잖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들뜨고 없고. 그러니까요. 형 시금치. 시금치 봐봐. 시금치 시금치. 저거 비행기가 생긴 거. 자 서태우 부채만 하죠. 비행기. 서태우 부채. 서태우가 누구야? 서태우. 서태우? 비행기처럼 생겼어. 시금치고 조금 뜯어서 묻혀서 김밥 싸서 저희 남편 출근할 때 이거 보세요. 벌레 이렇게 있어요. 아 그게 벌써 있네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오래 생존 못하죠. 죽여서 그냥 거기 땅에다가. 묻으세요. 지금 죽이실 때 어떻게 죽이셨어요? 안 죽였어요. 그냥 생매장 했어요. 저를 따라 압착했는데. 저는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그냥 안 그래도 죽으니까 그냥 굳이 그렇게 안 죽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에서 좋은 채소가 나는 거야. 흙 색깔이 다르고 수분이 다르네. 우리는 지금 사막이에요 사막. 우리가 흙 다루기를 안 하는 거야. 흙을 안 다루고 그냥 물만 주고 퇴비가 큰 아이디어네. 선생님 진짜. 저는 어떤 식재료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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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리안 팬츄리가 전 지상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월드베스트야 정말. 3년 전에 와서 배 토지게 먹고 왔어요. 진짜. 여기 밭에서 곱발을 최소 따가지고. 태현이 형은 지금 저기 분해식당일 텐데. 이 거품은 멋대로 건져내면 혼나겠죠? 나도 해야지. 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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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품은 이쁨 받을까 혼날까 한번 볼까요? 거품. 원래 거품 제거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배웠죠. 제거하라고. 한 시간 안 해봤지만. 해볼까요? 해봐. 나는 혼난다 해 겁니다. 거품을 왜 거둬? 그러실 것 같아. 나는 안 걷어낸다. 걷어낸다 나는 이러는 거야. 왜 걷어낸 거야? 이게 잔맛이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맛들을 방해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어머님 딱 오셔가지고. 제 요리의 매력은 거품이에요. 아니 생명을. 괜히 했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골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걷어내시는 분이 있고. 나는 휘저어서 그냥 먹으시는데. 저는 이제 한번 이쁨 받아볼까 해가지고. 부대찌개는 100% 걷어내셔야 됩니다. 네. 아 부대찌개는. 햄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니까. 네. 근데 좀 이뻐지지 않았어요? 너는 보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들어와요. 아니 저기. 아니 자. 번이 있잖아요. 정식풀은 이 거품을 다 걷어내더라고요. 네 걷어내야죠. 네 걷어내야죠. 당연히. 당연히 걷어내야죠. 아니요. 아니 거시다. 아니요 걷어내야 해요. 걷어내야 해요. 한간이는 이게 단백질이 고인 거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찌꺼기들이에요. 끼어 있는 찌꺼기들이 거품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되게 긴장했거든요. 제가 1리터 건전했습니다. 1리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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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뜬닉 같은데. 쥐다쥐. 이게 지금 아직까지 땅에 묻혀있는 김치예요. 저희 농사 지금 배추. 배추가 수분이 많이 없어서 잘 씌워지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쌈을 다 먹어야지. 쌈이 죽인 거야. 갈치 좀 놓고 싸자 보세요. 갈치 양념? 네. 너무 상추만 그렇게 드시면 영양이 없어요. 잘 먹으면 더 잘 먹어요. 잘 먹으면 더 잘 먹어야지. 잘 먹으면 더. 잘 먹으면 더. 잘 먹으면 더. 내가 뭐 미안하다. 아까 질문했는데. 아까 필요했어 지금. 작을 게 없어. 풀만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식물로만 이렇게. 무슨 고개가 필요했어 사실은. 그래도 두 개 좀 있어야지. 형. 저거 안 드셔서 그래요 지금. 잘 먹어야지. 우리도 미리미리 김장들이. 신하게 사서. 8월에 심어야 되니까. 8월 전에. 똑같은 한 번 뒤집을. 밭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8월 말 좀 심으시면 돼요. 가망 없는 애들은 좀 이제. 퇴출 명란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상광이 밭이 좀 내고 이렇게 해서 아닐까. 인공회비를 다 떼야 돼요 지금. 아유 그럼요 벌레 먹었다고 버리다니요. 아유 그럼요 벌레 먹었다고 버리다니요. 그것도 벌레도 싱싱한 것만 먹어요. 벌레도 마르고 건조한 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벌레 털어내고 깨비 씻어서 드시면 되죠. 아주 형편없이 뜯어먹은 건 안 되지만. 저희 저에게 이제. 마젠타랑 마젠타를 너무 많이 먹어서. 너덜너덜해서 버렸거든요. 어차피 요리하시니까 저런 허브를. 민트 종류 같은 걸. 중간중간 심어냈어요. 네 페퍼민트를 많이 시켰습니다. 벌레잡이 역할을 했으니까. 어 이거 저희. 네네네. 이거 마늘떼 아닌가요? 네. 이거 이제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수분이 마른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걸 좀 가위로 이렇게 짧게 잘라서. 씨앗 같은 거 뿌린 다음에 위에 덮어놓으세요. 씨앗을 파종을 한 후에.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게 수분을 땅을 수분을 덜 마르게 하고. 이거 수분을 먹을 게 있어서. 씨앗 빨리 바라도 되고. 잘 크고. 네. 여기에 또 병충이도 막아줘요. 마늘 향이. 본인도 비료가 되고 나중에. 그럼요. 그럼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이거 다 필요하다. 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농사지시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밥도 잘하러 먹고. 오늘 너무. 신세 엄청 있는. 농사지시면 꼭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호 형 통화했는데. 그 태비 만드는데 쌀뜨물을 피하다 그래가지고. 이건 사긴 샀는데. 이만큼을 쌀뜨물을. 몇 짐을 줘야 되는 거야? 쌀뜨물 동양하는 사람도 있을까? 소금 동양하는 분이. 잘생겼어요. 아 예. 못생긴 편은 아니야? 안녕하세요. 태비를 만드는데 쌀뜨물이 필요하대요. 쌀뜨물이요? 혹시. 지금 있나요? 쌀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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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쌀 좀 씻으면서. 될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요? 네. 고마워요. 쌀뜨물이 다 하고. 네. Oy, 내가. 아, 너 왜. 습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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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났겠어요. 지금 뭐 마주고요? 내가 좀 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가 좀 들어줘. 엄마, 엄마예요? 아니, 누나 같은데? 아니야, 농담을 잘해. 누나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안녕히 계세요.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많이 파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점점 무거워진다. 이제부터. 이거 아직 왔을 때 너무 많이 사온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우와, 이거. 이, 이 점을 상관없어. 내가 왜 이렇게 큰 걸 산 거야? 안 일을 전혀 생각 못 해, 나는. 안 일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냥 큰 거 사. 도대체 뭐 따스려고 이걸 가져온 거야? 어? 가자, 우선. 오빠는 난리다. 아이고, 야, 이거. 아, 이 엠 하나만 가져오면 되나? 야, 쌀뜨물을. 야, 쌀뜨물을. 미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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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미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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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미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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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야, 너 하려고 내가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야, 야. 나가면 여기 안 들어야지. 엘리베이터. 인간적으로 엘리베이터 타자. 빨리.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준비 됐어요? 응 원 원 투 쓰리 란다 쓰리 란다 몸 힘들지? 몸이 아프지? 오오 뭐야 뭐야 아프지? 응 아퍼 아플 때에는 아프니까 바쁠 때에는 파프리카 하나 마셔 더우니까 뭔데 가는 거 아니야? 무럭무럭 자라지 너 선박이 더 자라 키가 안 자르고 장기만 기장 장기만 12지장이 16지장이 안 와? 중심은 안 왔나? 나 이거 바리오 앵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쌀뜨물 네가 갖고 온 게 페트병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 정도를 쌀뜨물을 먼저 넣고 그리고 여기에 소주컵 정도의 기준으로 설탕 두 번째는 소금 소금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한 컵 근데 그거를 바로 뿌리면 안 되고 걔를 다 붓지 말고 한 컵 정도 붓고 물을 채워가지고 그걸 희석해서 쓰는 거지 소금 소금 지렁이 한번 보여줘야지 살아있는 겹? 어 어 되게 깨끗하다 지렁이 원래 되게 깨끗하대 어 이게 되게 작다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지렁이 뭐 그거는 야생 지렁이 어 어 어 야 야 야 너무 커 야 너무 커 야 빨리 해 야 눈 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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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네 소리가 더 무서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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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하면 먹어? 먹는 건데 와서 먹는 지렁이 지렁이 똥 똥 아 형님 어 뭐야? 잘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가 많을 때 많을 때 이거 참 많을 때 많을 때 형 갑자기 아 형 우리 많이 하는 얼굴이 나오네 어 우리 지금 많이 하는 얼굴이 봐 어 얼굴이 아니니? 기름기가 잘 자르는데 태가 나와있는데 창욱이 창욱이는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키가 너무나 잘해 얼굴이 날아가지고 맞춰 바꿔야지 어 형 한 음식 4kg 정도 먹었어요 킬로 근데 종 씨 형 왜 과식해서 그러구나 수고하자 예실물 없니? 야 뭐 어디 데워왔어? 네 데워왔고요 지금 그 미생물 그거 만들어놨어요 6개 7개 당근술 아니니까 혹시나 올라가서 드시면 안 돼요 이름 날짜 사놨거든요 어 얘네가 음식물 같은 걸 먹는데요 어 그리고 똥을 싼대요 어 그 똥만 걷어내가지고 이제 뿌려주는 거야 영양분 받아가지고 무럭무럭 잘한대요 아 아 똥만 따로 모아온 게 있어요 여기 음 이건 직접 밭에 뿌릴 수 있는 영양분이래요 대단 그래서 이거를 한 커피 같다 커피 다 쓰지 말고 정말 이 친구는 꼭 살리고 싶다라던가 그런 친구에만 이렇게 그 뿌리 주변에 이렇게 뿌리 안 닫히게 흙 판 다음에 이거 넣고 흙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지금 8월에 이렇게 배출용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퇴출되는 작물들이 나올 것 같아 7월에 나 주방주 그러니까 질 땡기신 거 아니에요? 배추를 마시나요? 질 땡기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 빨간 불 형아 감독님이 미얀미 미얀미얀마 가능성이 없는 애들은 쌈채소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자 사실 언제까지 쌈 먹을 거예요 우리가 배추 심고 싶으시면 그냥 방치하시면 돼요 뭘 봐요 왜 봐요 박상광 씨 네 제발 한번 두고 보세요 네 그렇게 합시다 이건 뭐야 정말 그거요? 쌀뜨물 아 쌀뜨물 저거 EM 만들려고 가지고 희생물 만들 거야 EM? 만들었어 다 해놨으면 밥도 안 먹으면서 우리가 동신이 형 빨리 그거 해줘요 미 성광이한테 미 내가 다 해놨어요 밥도 안 먹으면서 미얀미얀미얀마 미얀미얀마 이거야? 잠시만 나 이런 거 못 살려 왜 이렇게 뻑먹지 왜 이렇게 뻑먹지는 거야 아니 보기 별류야 아 미 우리 정채호 좋다고 했는데 너 해봐 나 재밌어 저요? 일단 해봐 너 네? 미얀 미얀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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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잘 달린다네 잘 달린다 잘 달린다 이거 좀 안 된 것 같아요 야 정치야 어? 이것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거 다 하자 저기 안에 좀 더 있어 그거는 아예 어 그냥 지금 바로 담그면 될 거 같아 나 이거 톱밥 풀 만한 뭐가 없을까? 바가지 같은 거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거 벌써 2M 섞은 거야? 어 자 오케이 오케이 3초 3초 꼭 실어떡 하는 거 같아 2M분은 안 넣었지? 정치야? 어 안 넣었어 톱밥 5분은 안 넣었어 아니 이 정도만 진짜 많아 진짜 안 넣었지? 그렇지 살 수 있어 너 살 수 있지? 모두가 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넌 살 수 있어 오 이거 딱딱하니까 이거 문제야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 고추야 네 무슨 일이세요? 고추 아가씨 네 7월에 당 빼세요 다른 집자 계약했어요 죄송한데 배추 배추 아가씨들이 들어올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전 여기서 쭉 살 건데 그쪽 고추나 신경 쓰세요 7월까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선실되네요 진짜로 제일 후보입니다 후보 우리 고추 아가씨가 고추 아가씨 듣겠어요 네? 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서운해 울어요 눈물 마흐라예요 울 때예요 울 때예요 지금 웃을 때라 아니에요 저기 팻말 배추라고 쓸 거예요 정신이 오빠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거 살려달라고 배추 들어올 거 같으니까 잘 살려주세요 이렇게 목 좋은 데다가 뭐 안 좋아요 여기 여기 지금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황금상권에다가 지금 드렸는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장사를 못 하시면 그쪽은 어디요? 네? 그럼 어디요? 아산이요 아산이요? 여기 아산에서도 저렇게 장사를 잘해요 여기 서울에서도 이렇게 장사를 못 하시면 어떡하나 아 알겠어요 하여튼 여기 잘 키우세요 배추가 집 찾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어디까지 왔대요? 배추씨 어디까지 왔대요? 배추 준비 중이에요 지금 배추가 딱 이러고 있어요 배추가 배추가 누가 이러고 이러고 준비 중이에요 배추가 지금 조심해요 우리 꼭 사감자 어? 엄마가 잘 줄게 이 집 지켜줄게 응? 강하게 커야 돼 저 말 지금 농담 아닌 거 같으니까 응? 진짜 강하게 커라 이 친구는 지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아니 굳을 신고 와야지 음악도 막 써야 돼 정신혁 것도 만만치 않아 배추밭에게 땅을 빼앗기죠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흙이 건강해야 모든 게 흙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우리가 너무 물 주고 겉으로 보이는 데에만 신경 쓸 게 아닌가 옥상에 올라갔을 때 딱 첫눈에 보는 게 흙 색깔이었어요 어? 저기는 왜 이렇게 까마지 하고 만드는데 웬걸? 그 막 정말 거짓말 좀 보태서 파우더 바르는 그 정도로 입자가 고운데 촉촉하기까지 한 거 같아요 물만 줬다면 좀 영양가 있는 것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음식물 쓰레기로 테비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밭에 썩은 잎 다섯 다 식으로 만들어서 뿌리니까 괜찮을 거 같아요 좋을 거 같고 병충해 배우로 갔다가 흙이 좀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또 신경이 쓰이네 그리고 비료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일단 준비 많이 했으니까 비료를 잘 줘서 땅을 비옥하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친구들을 살려서 같이 가고 싶은데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해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할 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얘네들은 방 안 뺏기게 최선을 진짜 다해 잘하고 있어 자주 올게 장아찌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크다 내가 싫은 걸 내가 수확하는 이 맛이구나 다행히 정신이 컴퓨터 또는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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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생은 녹내라는 모습만 보다가 잘 못하는 사람 보니까 재밌지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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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야 거친 부분은 긁어내고 불이 올랐나 지금? 그렇지? 비트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트 먹는 사람 행운이야 너희들에게 담비를 내려주마 초콤으로 만들어 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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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